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타는 드롬맨 가수 정다한 시인의 한신남매입니다. 한신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콘텐츠 프로 한신가요제가 6월 말 정다한TV를 통해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예심을 통해서 본선 진출을 한 진출자들을 우리 한신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심사를 통해 매주 장원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총 7명의 장원자 가운데 딱 한 분에게만 100만원의 상금과 유명 작곡가의 신곡을 선물 받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사실 또 그냥 곡을 드리는 게 아니고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직접 발매까지 해드려요. 발매까지! 한신가요제 예심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참가자분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사는 곳, 직업, 가요제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고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예심 지원 완료입니다. 6월 말 목요일 8시부터 정다한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나의 앨범을 가지고 싶은 분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지원하세요. 노래 실력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신가요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한신가요제 화이팅! 화이팅! 좋은 추억! 화이팅! 좋은 추억! 좋은 추억!